6시 32분입니다. 여기는 부젠역입니다. 우리의 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여차입니다. 총 3량입니다. 지금은 186번째입니다. 186번째입니다. 5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차는 6시 52분에 출발하는 순천의 무궁화입니다. 제가 부산역에 예측시간보다 약 1분 늦게 4시 59분에 도착합니다. 8일 6일입니다. 자 8일 6일입니다. 제가 다음주로 수요일 무궁화 1945여차 두 번 탑니다. 예배를 하지 못했던거 맞습니다. 자 8일입니다. 가세요. 네. 가세요. 그 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한림정역의 제시간보다 신호대기로 따라서 자동차장차로 인해 중실보다 약 10분 늦게 7시 59분에 도착합니다.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.